안녕하세요 이진태 청룡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덴마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동화작가 안델센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뱅앤올루프스 스피커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비어비인지라 덴마크 하면 그 무엇보다 보청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보청기 제조사 5곳 중 무려 3곳이 덴마크의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선상함에 목표를 두고 있는 와이덱스 보청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와이덱스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목표에 걸맞게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에 초점을 맞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유독 와이덱스의 음질만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덴마크 소재의 제조사 중 최고의 음질을 향한 집념을 가진 와이덱스 보청기 특히 제로 딜레이 기술이 탑재된 와이덱스 모먼트 보청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와이덱스 모먼트의 음질과 관련된 핵심 기술은 개인별 음향 특성을 반영하는 트루오쿠스틱과 보다 자연스러운 음질을 제공하는 퓨어사운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루오쿠스틱은 사용자의 청력 및 웨이더 환경에 따라 개인별 음향 측정 값을 통해 사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으로 개인마다 모두 다른 웨이더 특성이 반영돼 보청기 착용 후 울리는 소리에 대한 불편함이나 선명하지 않은 음질에 대한 불편함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겐 적당한 소리지만 나에겐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는 주파수별 이득값을 나에게 적당한 소리가 되도록 이득 및 파라미터를 보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 트루오쿠스틱인 것이죠. 그리고 0.5ms 미만의 빠른 신호 처리 속도로 인해 지원된 신호로 인한 소리의 왜곡을 방지하는 제로 딜레이 기술이 기반이 된 피어사운드를 통해 특히 경중도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 시 컴필터 이펙트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음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컴필터 이펙트란 무엇을 말하냐 일단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중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음질을 위해 오픈 이어팁이나 벤트가 있는 이어팁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전달되어 증폭되는 소리와 웨이더의 이어팁 사이로 직접 전달되는 직접음이 합쳐지면서 원음과 다른 소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이 왜곡된 소리의 주파수 반응이 빛의 형태를 지녀 컴필터 이펙트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왜곡이 왜 발생하느냐 그건 바로 웨이더로 직접 유입되는 소리와는 달리 보청기로 유입된 소리는 보청기 내부의 신호 처리 과정에 의해 약간 지연되어 고막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즉 증폭된 소리와 직접음이 고막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음과는 다른 음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통해 증폭되는 소리와 직접음과의 딜레이를 제로에 가깝게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제로 딜레이 기술이며 이 제로 딜레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프로그램이 퓨어 사운드인 것입니다. 실제로 퓨어 사운드 활성 시의 주파수 반응 곡선과 타사 보청기의 주파수 반응 곡선을 비교해보면 증폭음과 직접음의 딜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빗살 모양의 피크와 노치가 있는 주파수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퓨어 사운드의 경우 제로 딜레이로 인해 컴필터 이펙트 없이 자연스러운 주파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이드X 모먼트 시리즈 중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오픈형 보청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충전식 보청기로 강화된 내구선과 함께 스테인리스 소재의 새로운 리시버와 호환됩니다. 특히나 이지웨어 버전2의 새로운 리시버는 리시버와 와이어의 연결부가 더욱 경고해져 자칫 단선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보청기 착용 시 웨이도 안에 더욱 잘 안착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와이드X 로고 형태의 푸시 버튼은 프로그램 변경, 소리 조절, 전원 온오프 등의 기능을 합니다만 푸시 버튼을 이용한 프로그램 변경 또는 소리 조정은 피팅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니 보다 다양한 컨트롤을 위해서는 후술할 모먼트 앱을 이용한 방법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와이드X 모먼트 MRRC 충전식 보청기는 인덕티브 방식의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청기 하단에 배터리 도어는 물론 충전 단자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를 포함한 보청기 내부가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자연스레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드X 모먼트 MRRC 충전식 보청기는 소형 사이즈의 스탠다드 충전기와 보청기 충전과 함께 건조 및 UV 살균이 이루어지는 차지 앤 클린 충전기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충전기 모두 기능적인 측면에서 4시간 완충 시 피팅 상태나 스트리밍 사용 시간 등에 따라 16에서 2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30분 충전 시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각 충전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스탠다드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힌지 커버를 위로 당겨 뒤로 젖힌 후 마이크로 USB를 전원 연결부에 꽂아주면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램프가 깜빡거리며 충전 준비가 됐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충전 슬롯의 형태에 따라 보청기를 삽입하면 LED 램프가 노란색으로 깜빡이며 보청기를 감지했음을 알려주며 보청기의 현재 배터리 잔량에 따라 램프가 녹색으로 깜빡이다가 완충이 되면 녹색 상태로 고정됩니다. 보청기 사용 시에는 보청기를 충전 슬롯에서 제거한 후 바로 착용하면 되고 다소 귀찮더라도 충전 슬롯에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힌지 커버를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 스탠다드 충전기처럼 리드가 없는 충전기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나 보청기 권리 차원의 측면에서 리드가 있는 충전기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데요. 와이덱스의 경우에도 보청기 충전 시 리드를 닫으면 보청기 건조 및 UV 살균이 시작되는 3-in-1 충전기인 차지앤클링 충전기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차지앤클링 충전기 역시 마이크로 USB 포트에 전원을 연결해주면 보청기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양조 램프가 깜빡거리며 리드를 열고 오른쪽 보청기는 R 표시가 있는 오른쪽 슬롯에 왼쪽 보청기는 L 표시가 있는 왼쪽 슬롯에 삽입하면 보청기 충전 상태를 확인한 후 충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충전기 리드를 닫아주면 하단의 건조 및 살균 상태를 알려주는 램프가 깜빡이며 약 30분가량의 건조 및 UV 살균이 진행됩니다. 건조 및 살균 중 리드를 열면 진행 중인 작업은 중단되고 다시 리드를 닫으면 건조 및 살균 작업이 계속되며 보청기 사용 시에는 리드를 열고 보청기를 제거한 후 그대로 착용하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Y-DEX 모먼트 보청기의 충전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인 인덕티브 방식의 충전이라 충전 슬롯에서 보청기를 제거하거나 삽입하는 방법이 충전 단자가 있는 갈바닉 방식의 충전에 비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기의 충전 슬롯에 보청기를 꽂는 느낌이 아닌 보청기를 놓고 온다는 느낌이랄까요? Y-DEX 모먼트 MRIC 보청기를 포함한 Y-DEX 보청기의 다이렉트 제품들은 흔히 MFI라고 불리는 Made for iPhone 보청기입니다. 따라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애플 기기에 보청기를 페어링하면 별도의 중개 기기 없이도 오디오 스트리밍이나 보청기 설정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피팅 시 설정한 값들이 아이폰의 듣기 지원 기능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청기 전용 앱 없이도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등을 상황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먼트 전용 앱을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 확인, 볼륨 조절, 프로그램 선택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물론 음질 조절을 통한 나만의 프로그램 생성, 마이크로폰의 특정 방향 선택 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의 청취 환경에 맞게 모먼트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Y-DEX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마이사운드를 활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들리는 불편한 소리를 해당 상황에 최적화된 소리로 실시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 중 주변 소음을 감수하고 싶다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두 가지 추천 사항이 뜨며 두 가지 추천 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해보고 나에게 적합한 추천 사항을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머신러닝 기반의 사운드 센스런을 사용해 해당 청취 환경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 센스런을 선택하면 비교해서 청취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설정인 사운드 프로필 A와 사운드 프로필 B가 제공되며 각각의 음지를 직접 비교해서 들어본 후 A쪽이 더 나은지 아니면 B쪽이 더 나은지 등을 선택해줍니다. A와 B 사운드 샘플 비교 및 선호사 선택을 100%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면 해당 환경에 최적화된 나만의 사운드가 완성이 되고 이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장해 놓으면 나만의 사운드를 언제든지 선택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중에도 사운드 센스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시 스피치와 뮤직을 구분해서 청취할 수 있지만 보다 개인 맞춤형 음지를 위해서는 스트리밍 음원을 활용한 사운드 센스런을 통해 나만의 스트리밍 프로그램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Y-DEX 모먼트 앱은 애플 워치용 앱도 제공하는데요. 보청기 볼륨 조절 및 프로그램 변경은 물론 보청기의 방향성 마이크로폰 조절까지 청취와 관련된 기본적인 컨트롤은 워치를 통해서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Y-DEX 모먼트 보청기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보청기를 통한 전화통화 시 기존 MFI 보청기의 음성통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목소리는 보청기를 통해 스트리밍에서 청취하지만 본인의 목소리는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컴덱스와 같은 별도의 액세서리가 없으면 진정한 핸즈프리 통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재 MFI 보청기 중 Y-DEX를 제외한 주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은 양방향 스트리밍을 통해 핸즈프리 통화 시 사용자의 목소리를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이 픽업하는 진정한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해졌지만 Y-DEX의 경우에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여기까지 사운드 라이크 노어드라는 제품 슬로건에 글맞게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Y-DEX 모먼트 보청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Y-DEX의 M 플랫폼 모델에는 플래그십 라인의 모먼트뿐만 아니라 보급형 라인이 추가된 매그니파이 모델도 있는데요. 두 라인은 모두 개인별 음향 특성을 반영하는 트루오쿠스틱이 탑재되어 있는 등 거의 모든 스펙이 동일하지만 경중도 난청에 적합한 퓨어 사운드는 모먼트에만 탑재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용자의 창조 환경이 퓨어 사운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모먼트가 아닌 매그니파이 라인의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다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라인의 모델이라도 퍼포먼스 레벨에 따라 특정 기능들의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사운드 센스러는 220 이상의 레벨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퍼포먼스 레벨에 따라 탑재된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밖의 실제 보청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 등은 모먼트 앱에서 꽤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모먼트 사용자분들이나 사용을 앞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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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